안녕하세요. 캐나다 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5센트고 이거는 그리고 10센트. 5센트가 10센트고 더 커요. 이거는 25센트 똑같이 25센트인데 제가 아끼는 돈이에요. 왜 아끼는 돈이야? 그림이 달라요. 한번 보여줘. 같은 25센트인데? 얘네 무슨 암을 뒤집어 와서 엘리자베스.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나? 지상이가 캐나다 와서 찾은 동전이야 그치? 지상아 여긴 어디지? 칼론 타워. 나야 가라 전망 보러 왔어 그치? 가자. 지상아 저 다리는 뭐지? 미국으로 가는. 그리고 저기 폭포는? 라이더 베이컨. 그리고 왼쪽에 긴 거는? 아메리칸 폭포스. 그렇지 아메리칸 폭포스고. 지상아 여기는 캐나다 쪽 폭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말발곤 모양이라고 해서 홀슈 폭포. 날 Care levels pan discover다 paris esperging. 바다 밖에 없어서 가끔 먹는데? 제발 뭔가 먹지 gedacht 시작. Kinda aucao. 여기 레스토랑 이름이 뭐에요? 자피즈가 크고 어 자피즈 그래서 맛이 어떨 것 같은데 이번에는 괜찮을까? 어 아우 다 먹었어 오늘 수염표만 먹어서 엄청 흡수하고 수염표만 먹으면 언니야 이렇게 먹었고 수염표만 먹어야겠다 진짜 쿨표남이 아프다 수염표만 먹어야겠다 수염표만 먹어야겠다 맛있는데 시금치 맛이 너무 많아 아 시금치 맛이 너무 많아 근데 건강은 해 건강은 해? 맞아 진짜 눈 쌓였다 플라스틱 아니야? 눈 쌓였다 플라스틱 같아 근데 진짜 느낌이 맞지? 제조를 얼었다 진짜 눈에만 먹었다 마이파이 이쁘다 무지개다 지상아 일단 부터 30분의 양쪽 알거리에서 나라게 러퍼스는 또한 물이 없었죠. 물이 나야게라 폭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물이 나야게라 폭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물이 나야게라 폭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나야게라 폭스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야게라 폭스에서 만들어졌어요. 칼슘차 염화칼슘차야? 아 이거는 그냥 제설차인가봐. 염화칼슘도 나오고 있어? 진상아 나의 얼어 폭포 앞에 비가 와. 이게 진짜 비가 오는거야? 물. 물이 엄청 많이. 수준기 수준기. 그리고 지금 바람 때문에 물이 엄청 많이 튀어. 근데 고드름이 너무 많아. 고드름 너무 많아. 저 꿈꿈 얼었어 그치? 저 뒤에 나무도 아예 다 얼었어. 칼슘차 엄마 콜라병! 어? 병! 콜라병? 병같아 이거 병. 어디가 어디가? 이거 병. 눈썰매 나가신다. 눈썰매. 눈썰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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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다 얼어. 내가 너무 풍고 다니었나봐. 옷이 나 얼었어. 뭐하는데? 얼음 가게. 얼음 가는거야. 얼음 가는거야? 아끼도 돼. 어디가는데? 지금 이제 클리프타길. 어. 요 버스는? 인클라인. 인클라인 셔틀버스. 인클라인 셔틀버스. 셔틀버스. 어. 그리고 어디서 내릴거야? 테이블 락센터. 어. 테이블 락센터에 내려서? 어. 레드라인 타고? 어? 클리프타길. 거기서 클리프타길까지는 우리가 레드라인 버스 타고 몇 분이나 걸려? 3분. 2분 만에. 어. 인클라인 셔틀은 무료로 탈 수 있고. 어. 레드라인 버스 타려면 이제 드디어? 미국 카드. 어. 미국 카드가 필요해. 아까 우리가 숙소에서 무료로 받은 거. 어. 어. 이게 레드라인이지? 이건 긴 버스야. 버스도 길어. 어. 버스도 길어. 어. 여기가 그래서 어디야? 클리프타길. 어. 여기 오니까 또 나야가라하면 바로 차로 3분 거린데. 분위기가. 한번 우리도 가볼까? 응. 클리프타길. 지금 게임장 안에 들어왔어 지상이. 어. 딱 하나만 할 거야. 1달러. 어. 2달러. 포크는 4개가 나올 거야. 그치? 응. 예뻐. 예뻐? 그렇죠? 오. 많네. 2009년에 만들었대. 오. 예쁘네. 가보자. 그래서 지상이 운전하고 싶어? 응. 가자. photo.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rijk sections. 왔어? 왔고 지상아 대갈람차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여긴 탈 수 있어? 탈 수 없어 어떻게 하래? 7분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서면 그때? 더 타야 돼 너무 빨라서 그래 너무 빨라서 어떻게 타지 우리 걱정했는데 서야지 타는 거네 어 됐다 됐어 엄마 됐다 야 이렇게 타야 되는 거야 야 엄마는 이거 7분이야 엄마 옆에 다이소 어디에? 우와 이거 골프장이야 아 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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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들 골프장 어? 나야 가라 포포 왔고요 맞네 이게 내가 퍼스트 뷰를 할 때 말해줬잖아 아 퍼스트 뷰네 진짜 나름 엄마 이거 7분 동안 또 말해줬다 안녕 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